조계종 제5교구 법주사가 총림지정 결의를 위한 산중총회를 열고 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림지정이 부결됐습니다. 법주사는 어제 종회의원 선거 후 산중총회를 소집해 총원 293명 중 207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림지정을 위한 투표를 실시했습니다. 투표 결과 반대 119명, 찬성 88명으로 총림지정이 무산됐습니다. 법주사 주지 정도스님은 금호문도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총림 설치를 결의하기 위해 산중총회를 열었다고 설명했습니다.